패스트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바빠서 시켜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바깥에 나갈 엄두가 안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맥도널드의 라이더 한 분이 폭염수당 100원을 지급하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널드 라이더 박정훈 씨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먼저 제가 맥도널드 라이더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라이더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네. 배달 노동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햄버거를 챙겨서 배달을 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네. 맞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위를 하시는지 얼마나 되셨는지부터 좀 여쭐게요. 원래는 가문 본사에서 처음 시작한 게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한 게 시작이고요. 네.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혼자 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언론이랑 하재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받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주군요. 1인 시위하는 목적이 폭염수당을 지급하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폭염수당을 100원을 지급하라고 들었어요 제가?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맥도날드에서는 날씨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건당 100원을 추가하는데 원래는 배달 한 건당 400원을 지급해 줍니다. 한 번 배달을 하면 400원의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나 눈이 오면 100원을 추가해서 500원이 되는 거죠. 네. 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준용을 해서 더위나 미세먼지, 항사 이런 날씨의 변화에도 좀 지급해라라는 요구입니다. 폭염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날씨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폭염수당 100원이라는 구호에 많은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본사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저한테 직접 연락은 온 건 없고요. 뭐 방송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건데 규정이 있고 그런데 점장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급을 해야 될 규정은 있고 지급하는 게 맞는데 해당 점포의 점장들이 지급을 안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저희 동료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 더 몇 년 동안 일했던 라이더들 중에도 폭염수당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했고 제가 일하는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도 좀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매장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점장에게 혹시 확인은 해보셨어요? 아 점장님이 뭐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뱉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아가지고.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일을 하게 되면 저는 보통 8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는데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요. 왜냐하면 노동법상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7.5시간을 일해서 점심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이제 햄버거를 먹던가 밖에서 빠르게 밥을 먹고 와야 되는 거고. 가장 바쁜 시간대가 11시부터 1시. 지금은 2시, 3시까지 바쁜 시간대입니다. 점심때 주로 배달이 많이 밀리게 되고. 네. 11시부터 1시까지가 피크고요. 3시부터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상가 노동자들이 또 시키는 거죠. 그래서 쭉 배달이 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가 제일 많은 시간입니다. 가장 더울 때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를 배달하세요? 보통 20건 정도 하고요. 저는 좀 천천히 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16건 이렇게 했는데 이번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책 잡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이 따른다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폭염 때문에 배달량이 많이 늘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아까 20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제 제가 일했는데 25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3건에서 4건 정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더운 여름날 배달이 늘고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또 헬멧도 다 착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요. 네. 좀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위에 지열이 일단 있고 신호 대기를 하고 앞에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아지랑이가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정신을 놓으면 좀 넘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사방이 자동차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이제 매연까지 뿜으니까 더 심각하고 특히나 버스. 버스가 옆에서 지나가면 버스에서 내뿜는 열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하면 안 되지만 버스를 지나기 위해서 신호위반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복장 규정이 또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복장. 맥도날드에서 유니폼 바지를 지급하는데 청바지를 지급해요. 이게 사계절 쓰는 거거든요. 사계절 내내 같은 청바지를 입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게 청바지 본사에서 주는 청바지 외에 자기가 구입해서 입는 청바지는 호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라든지 진한 남색이라든지 이런 건 호용이 가능한데 어쨌든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 것은 규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여름에는 반바지 청바지로 된 것도 입으면 안 돼요? 반바지는 안 되고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직사광선을 쬐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만 좀 소재를 청바지 소재가 아니라 좀 얇은 소재로 좀 바꿔달라는 게 저의 요구사항이고 실제로 워낙 두꺼워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브랜드에서 제일 좀 싸고 제일 얇은 청바지를 사서 입었어요. 그게 3만 원이었는데 제 1당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이제 그런 얇은 바지 쓰는데 사용하는 거죠. 네. 이런 안전이라든가 또 기본 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름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거나 이에 걸맞는 것으로 좀 바꿔줄만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여름 대비해서 대비가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얼음팩을 7월 초부터 지급을 했는데 얼음팩이 어떤 거냐면 콜라 사이다가 차가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료를 담는 가방에 넣기 위해서 얼음팩을 지급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워낙 더워가지고 아이스 스카프라는 게 있어요. 얼음을 스카프에 넣어서 두르는 거. 이거를 7월 말에 요구하니까 이제서야 얼음팩을 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콜라나 사이다보다 못한 존재로 칙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에게는 시원한 음료를 배달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는 얼음팩들을 지급했고 회사에서는. 그런데 정작 그 음료를 안전하게 전하는 라이더 분들에게는 그 관련된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야 겨우. 말을 하고 나서야. 아 그렇군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1인 시위를 하게 되면서 결심 참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나서 동료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게 가장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워낙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맥도날드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 형태가 계약직 또는 알바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되게 좀 고민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지지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연락 오거나 이렇게 압박 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고요. 사실 회사의 반응이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점장님이 크게 힘이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매장 점장에는. 좀 그 사이에서 점장님의 위치나 상태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히려 상사를 좀 걱정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사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1년 8월이 되면 1년 8개월째. 1년 8개월째. 계약직 근무 형태고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2년을 넘어가면 노동법에 따라서 정규직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 정규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재계약 여부는 알 수 없죠. 재계약이 이루어진 선배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맥도날드 알바 일자리라는 게 최저임금을 평생 받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죠. 지금 맥도날드의 주된 얘기를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햄버거 업체라든가 이런 곳이 배달하시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 꽤 돼요. 버거킹이라든가 KFC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많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버거킹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계라는 것이 버거킹에서 일하던 라이더가 맥도날드 라이더로 오고 맥도날드 라이더 일하다 롯데리아로 가고 이런 회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업계의 정보들을 좀 알 수 있는데 폭염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한국사회에서 쓰지 않았던 말이고 폭염에 대비해서 수당을 더 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직원과 알바 이렇게 혼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라이더라고 고용된 직원도 있고 알바생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가요? 제가 이거는 좀 구분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은 알바도 직원이죠. 알바도 본사와 계약을 맺으면 다 직원이고 다만 이제 배달 대행이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부르는 배달 대행은 사업자들이죠. 이제 이거는 1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따로 맺는 거죠. 아 무슨 무슨 민족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신 거예요? 배달의 민족. 맥도날드는 주로 부릉이라는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대행도 있군요. 아무래도 거리에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고 신속이 중요할 것 같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고 날씨와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은 잘 모르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고용되어 있는 맥도날드 라이더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수고용이라고 부르는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산재보험을 따로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따로 내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위험의 외주화 불편의 외주화이 큰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을 좀 이렇게 더울 때는 일시 중지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인 시위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그리고 사회에 바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본사 쪽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인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 좀 검사해보니까 8월 8일까지 37도 38도 계속되더라고요. 비 소식도 없고. 그래서 폭염이 계속되는 한 1인 시위는 계속 할 생각이고요. 제가 쉬는 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폭염수당 100원이라는 건 우리가 흐린 땀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많은 라이더들이 그 100원 필요 없으니까 배달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원보다는 사람이라는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희의 요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인 시위 중인 맥도날드 라이더 박정은 씨와 함께했습니다.